11. 돈은 없었다. 강도질도 없었다. 변호사의 변론 중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준 대목이 있었으니 바로 그 숙명적인 삼천 루블의 존재를 따라서 그것의 강탈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었다. 12. 배심원 여러분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다. 본 사건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지니지 않은 초심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아주 두드러지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강탈 혐의를 논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확히 무엇이 강탈되었는가를 지시할 만한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12. 돈이 그것도 정확히 삼천이 강탈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존재했는지 이 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째 삼천 루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으면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 돈을 직접 받고 그것이 메모가 쓰인 봉투 속에 들어있다고 일러준 사람은 오직 하인 스메르자코프 하나뿐입니다. 그가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정보를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이밤 표도로비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베틀로바 양도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 인물 모두 이 돈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직접 본 자는 역시나 오직 스메르자코프 뿐인데 그렇다면 저절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 돈이 정말로 있었고 스메르자코프가 그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일까요? 만약 주인 나래가 이 돈을 침대에서 꺼내 그에겐 말하지 않고 다시 보석함에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념해 두십시오. 스메르자코프의 말에 따르면 돈은 침대 밑 그러니까 이부자리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것을 이부자리 밑에서 꺼내어야 되는데 사실 침대는 조금도 구겨져 있지 않았으며 이쯤에 대해서는 조수에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피고는 침대를 조금도 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며 더욱이 이번 기회에 일부러 말끔하게 새로 깔아놓은 얇은 침대볼을 피범벅이 된 손으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마룻바닥에 떨어진 봉투는 어떨 거냐?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테죠. 바로 이 봉투야말로 일배를 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아까 탁월한 재능을 자랑하는 검사가 이 봉투 얘기를 꺼냈을 때 다소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농구를 펼치는 도중에 자기 입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기 입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사진을 질질렀다는 가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지적한 대목에서 이 봉투에 대해 이 봉투가 없었더라면 즉 강도가 그것을 마룻바닥에 증거물로 남져두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렸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봉투가 존재했고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것을 고로 돈이 피고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글귀가 적힌 이 찢겨진 종이조각이 심지어 검사도 인정하는 바 피고의 강도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며 이것이 없었다면 강도질이 있었음을 어쩌면 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을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령 이 종이조각들이 마룻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이 강탈당했다는 것이 입증됩니까? 하지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걸 스메르자코프가 보았다. 라고 대답할 테지만 바로 이 점을 저는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 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저는 스메르자코프와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는 저한테 그 돈을 본 것이 참극이 발발하기 이틀 전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선 응당탐과 같은 증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어 표도로 파블루 위치 노인이 집에 털어박혀 히스테리가 날 정도로 초조한 심정으로 연인을 기다리다가 마땅히 달리 할 일이 없어서라도 갑자기 돈 봉투를 꺼내 뜯어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봉투 따위로 믿음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서른 장의 무지갯빛 지폐의 한 다발을 통째로 그녀에게 보여주자. 아마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거야. 침을 질질 흘릴 테지. 자 그러고 봉투를 찢어 돈을 꺼낸 뒤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부란 듯 힘차게 봉투를 마둣바닥에 내던지는데 물론 증거가 남을까봐 신경 쓸 이유는 하나도 없죠. 들어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사실이야말로 정말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왜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뭐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면 강탈혐의는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돈은 없었고 따라서 강도질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 봉투가 마룻바닥에 있었던 것이 그 안에 돈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즉 봉투가 마룻바닥에서 뒹군 것은 바로 그 안에 진작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건 주인이 미리 꺼냈기 때문이다. 하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런 경우라면 즉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직접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면 대체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왜 발견되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첫째, 그의 보석함에서 돈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둘째, 그가 아침이나 심지어 그 전날 밤에 돈을 꺼내서 어디다 지불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다른 식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끝으로 스메르자코프에겐 미리 알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나름의 근거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 계획을 바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마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지배하고도 확고하게 피고를 범인으로 몰면서 돈을 훔치기 위해 사진을 저질렀고 진짜로 돈도 훔쳐 갔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소설의 영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정말이지 어떤 물건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물건을 제시하든지 최소한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 숫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배터리 부르고에서 그의 손인이나 다름없는 18살의 젊고 누추한 노점상 하나가 백주 대낮에 도끼를 들고 환전상에 들어가서 이례적이면서도 전형적인 대담성을 발휘하여 상점 주인을 죽이고 1500루블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5시간쯤 뒤에 체포되었는데 그는 이미 탕진해버린 15루블을 빼고는 그 1500루블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살인사건 이후 상점으로 돌아온 점원이 도난당한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돈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가 즉 무지개빛 지폐가 몇 장, 푸른빛 지폐가 몇 장, 금화가 몇 잎에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를 경찰에 알렸고 체포된 살인범한테서는 정확히 똑같은 돈과 동전이 나왔습니다. 더욱 이 일이 있고나자 살인범도 자기가 죽이고 그 돈을 가져갔느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죄다 자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배심원 여러분 저는 정거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엔 제가 그 돈을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든가 혹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과연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정말이지 이건 인간의 운명,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로 그날 밤 그가 술판을 버려 돈을 왕창 써버렸건만 그에게서 1500루블이 발견되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 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저 겨우 1500루벌만 나오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도 발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전혀 다른 돈, 그러니까 그 어떤 돈 봉투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그리고 매우 은밀히 따져서 말이죠. 예심에서도 확인되고 증명된 바 피고는 한여들한테 갔다가 달려 나와 관리 폐로친을 찾아갔다가 자기 집은 물론이고 아무 데도 들러지 않고 이후부터 줄곧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고로 삼천 중 절반을 떼내어 시내 어딘가에 숨겼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검사는 돈이 모크로의 마을 어딘가에서 텀바구니에 숨겨졌을 거라고 가정했던 겁니다. 아니 차라리 우돌프성, 우돌프성은 19세기 전반에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린 영국의 여성 작가이자 꼬딕 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앤 레드클리프의 대표 소설 우돌프성의 비밀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네요. 소설에 나오는. 아니 차라리 우돌프성의 지하실에 감춰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가정은 상당히 환상적이고 낭만적이라는 거죠. 해서 유념해 드십시오. 이 한 가지 가정, 즉 모크로에서 돈을 숨겼다는 가정만 사라져도 강탈 혐의 자체가 완전히 공중에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체 어디서, 대체 어느 곳에 이 천오백을 숨겼단 말입니까? 피고가 아무데도 들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면 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 돈들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까? 이런 소설들을 난발해서 우리는 한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킬 준비를 하는 셈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는 수중에 있던 이 천오백이 어디서 난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그 밖에도 그날 밤까지 그에겐 돈이 없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 누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어쨌거나 피고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진술했고 대신원 여러분, 전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이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는 건 결코 있지도 않았고 또 있을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거야말로 피고의 성격과 그 영혼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책으로 쓴 자신의 소설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의지력이 약한데다가 약혼여가 제안한 삼촌을 그런 치욕을 무릅쓰고 착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절반을 떼내서 부적 주머니 속에 기워넣을 리가 없다. 오히려 설령 그렇게 기워넣었다고 할지라도 이틀마다 한 번씩 뜯어 백 루블씩 야금야금 꺼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안에 죄다 써버렸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얘기가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의조로 진술되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상황이 여러분이 창조한 소설과 전혀 달랐다면 이 소설 속 인물이 전혀 딴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전혀 엉뚱한 인물을 창조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베르호프 체바 양에게서 착복한 이 삼촌을 모크로의 마을에서 죄다 한꺼번에 일코페이카 다루듯 탕진했다고 말하는 정인들이 있는 만큼 거기서 절반을 떼어놓았을 리는 없다 라는 반박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인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정인들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 법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남의 떡은 언제나 커 보입니다. 끝으로 이 정인들 중 이 돈을 직접 세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그저 눈짐작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인 마시모프는 피고의 수중에 있던 돈이 이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 분석이란 양날의 칼과 같은 것만큼 이제 제가 그런 각도에서 적용해 볼 테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디 한번 봅시다. 참극이 있게 한 달 전 피고는 베르호파 체바 양에게서 삼촌 루버를 송금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곧 의문이 생깁니다. 즉 조금 전에 선언된 것처럼 그와 같은 치욕과 굴욕 속에서 돈이 위임된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 문제에 관한 베르호파 체바 양의 첫 번째 정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두 번째 정언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그저 분함과 복수의 외침, 오랫동안 숨어있던 정오의 외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일단 첫 번째 정언에서 불확실한 정언을 했다 하면 곧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정언 역시도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권리를 주는 셈입니다. 검사는 이 로맨스는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감히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저 역시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즉 베르호파 체바 양처럼 순결하고 등망이 높으신 여성이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저 여성이 떼어놓고 피고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단번에 자신의 첫 법정 정언을 번복했다면 그녀의 그 정언이 공평하고 냉철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정령 복수심에 불타는 여성이 자칫 많은 걸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단정지을 권리마저도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녀는 돈이 제한되었을 때의 그 수치와 치욕을 과장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와 정반대로 그 돈은 정확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특히 우리의 피고처럼 경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렵 그는 자신의 계산에 의하면 삼천은 좋게 되는 빚을 아버지한테서 곧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솔한 생각이었지만 바로 이 경솔함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돈을 줄 테고 그걸 받기만 하면 곧 언제든지 베르호파 체바 양이 자기에게 위임한 돈을 송금하고 이로써 빚도 청산할 수 있다 하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날 그가 그날 즉 혐의가 짙은 그날 자기가 받은 돈 중 절반을 떼내어 부적 주머니 속에 꿰매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감정을 가졌을 리 만모하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까라마조프는 넓다고 외쳤으며 또 까라마조프는 두 개의 극단적인 심련을 관조할 수 있노라고 외친 건 다름 아닌 검사였습니다. 까라마조프는 정말로 천성상 두 측면 두 심련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나하게 술판을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오를 때 조차도 무언가가 다른 측면에서 그에게 충격을 준다면 즉각 발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란 바로 사랑 그 당시 화약처럼 불타오른 새로운 사랑인 것이며 이 사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오 필요하다 마다요. 이 연인과 근하한 술판을 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난 당신 거야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싫어 라고 말하면 그는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데려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술판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까라마조프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가슴마리를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 돈을 따로 떼어내어 숨겨둔 것이 왜 그럴 듯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나저나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피고에게 삼촌을 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바로 그 돈을 자기 연인을 유혹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는 표도로 파블로비치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까채린 앞에서 도둑놈이 되고 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계속 이 부적 주머니에 담고 다닌 이 천오백을 베르호프채바 앞에 가서 내놓고 나는 비열한 놈이긴 하지만 도둑놈은 아니다 라고 말하자 하는 생각이 꿈틀거립니다. 자, 그리하여 바로 여기서 이미 부적을 뜯어 백루블씩 꺼내기는 그냥 오히려 이 천오백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이중의 이유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피고가 명예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는 명예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옳지 못한 것일지라도 설사 몹시 자주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분명히 명예심을 그것도 열정적일 정도로 강렬한 명예심을 갖고 있으며 그는 이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사태가 더 복잡해지고 질투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이전의 두 가지 문제가 가뜩이나 열애들던 피고의 뇌 속에서 점점 더 고통스럽게 부각됩니다. 이 돈을 가철이나 이바노분한테 주워버리면 무슨 돈으로 그루셴카를 데려간단 말인가? 만약 그가 요 한 달 내내 정신을 잃을 만큼 포금을 하고 온 술집을 돌며 난동을 부렸다면 그건 바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마침내 너무나 첨예하게 부각되자 마침내 그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작은 동생을 아버지한테 보내 마지막으로 이 삼촌을 부탁해 보았지만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직접 집으로 달려들어가 가족이 빤히 보는 앞에서 노인을 구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미 암호한 데서도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타까지 당한 아버지가 돈을 줄리 말무하니까요.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자기 가슴을 정확히 부적 주머니가 달려있던 가슴의 윗부분을 두드리면서 자기는 비열한 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국엔 어쨌거나 비열한 놈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정신력도 부족하고 강단도 부족하여 어차피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걸 자기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동생에게 단단히 못 박아두는 거죠. 왜? 왜 검사 측은 알렉세이 까라마초프가 그토록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토록 적흥적이거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정언을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정반대로 절호하여금 돈이 어디 틈바구니에 우돌프 성의 지하성에 있노라고 믿게끔 강요하는 겁니까? 그날 저녁 동생과 대화를 나눈 뒤 피고는 이 숙명적인 편지를 쓰고 바로 이 편지가 피고의 강도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마어마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겠지만 아무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입안이 떠나주기만 한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이부자리 및 장밋빛 리본으로 묶은 봉투에 든 걸 가져가겠다. 그야말로 완벽한 살인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그가 아니면 달리 누구겠습니까? 쓰인 대로 행해졌습니다. 검사 측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첫째, 이 편지는 취중에 신경이 끔찍할 정도로 날카로운 상태에서 쓰인 것입니다. 둘째, 이번에도 그가 봉투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봉투 얘기는 스메르자코파의 말을 듣고 썼을 뿐입니다. 셋째, 쓴 건 그렇게 썼더라 치더라도 쓰인 대로 행해졌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정말로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내긴 했습니까? 돈을 발견하긴 했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긴 했던 겁니까? 더욱이 피고가 과연 돈을 훔치러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까? 제발 상기해 주십시오. 그가 손살같이 달려갔던 것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여성이 그를 괴롭혀온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로 프로그램에 따라 쓰인 것에 따라 다시 말해 미리 계획한 강도지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질투에 휩싸여 앞뒤를 읽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달려가서 살인을 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그리하여 정말로 그가 죽인 것입니까? 예, 강도 혐의에 대해서라면 저는 분노를 느끼며 거부하는 바입니다. 무엇이 강탈되었는지를 정확히 명시할 수 없다면 강도 혐의를 치울 수 없습니다. 이건 공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죽인 겁니까? 돈은 훔치지 않고 죽인 겁니까? 이것은 증명되었습니까? 이것마저도 소설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12. 게다가 살인도 없었다.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검사척도 마지막 날까지 재판이 열리는 오늘까지도 피고가 미리부터 작정을 하고 꼼꼼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는 단정을 내릴 수 없어 주저했노라고 바로 이 치명적인 취중 편지가 오늘 법정에 제시되기 전까지도 주저했노라고 정언했습니다. 쓰인 대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반복하건대 그가 달려간 건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를 찾기 위해 오로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확고부동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녀가 집에 있었더라면 그는 아무데도 안 가고 그녀가 있는 곳에 머물렀을 것이며 편지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돌발적으로 느닷없이 뛰어갔으며 자신의 취중 편지에 대해선 그 당시 숫제 기억도 못했습니다. 공의를 집어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 공의 하나에서 그야말로 한편의 완벽한 심리 분석이 도출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왜 이 공의를 흉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것을 흉기로 생각하여 집어들었던가 등등의 심리 분석 말입니다.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 아주 평범한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만약 이 공의가 눈에 잘 뜨이는 장소 즉 피고가 손쉽게 집어들 수 있었던 선반이 아니라 장롱 속에 곱게 보관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공의가 피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흉기 없이 빈손으로 달려나갔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아마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제가 이 공의를 놓고 피고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흉기를 마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는 술집을 돌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외쳤고 범행 이틀 전 저녁 즉 자신의 편지를 쓴 날 저녁엔 술집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그저 어느 상인의 점원과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까라마조프는 말다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그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더욱이 계획대로 쓰인 대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면 분명히 그 저녁과도 말다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숫제 술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원래 소혹으로 그런 일을 계획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조용하고 한척한 곳을 찾고 아예 자취를 감출 국리를 하는 법이니까요. 가능하다면 나를 잊어주시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무슨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심리 분석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심리 분석을 이해할 능력점은 있습니다. 피고가 이후 한 달 내내 그렇게 술집을 돌며 떠들어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집을 나와 서로들을 싸우며 내, 내 놈을 죽일 테다를 비롯하여 별별 소리를 다 외치는 것과 다를 법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죽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로 이 치명적인 편지 말인데 이 역시도 취중에 신경질을 하여 쓴 것에 지나지 않으니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외침, 즉 죽일 테다, 내 놈들을 죽일 테다 등과 뭐가 다릅니까? 왜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왜 그럴 수 없단 말입니까? 왜 이것이 치명적인 편지가 되는 겁니까? 왜 정반대로 이것이 웃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정확히 살해된 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피고가 무장한 채 정원에서 도망치는 것을 한 정인이 보았기 때문이며 그 정인 자신이 피고에 의해 쓰러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쓰인 대로 행해진 것이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이 편지는 웃긴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정원에 있었던 이상 곧 그가 죽인 것이다 라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있었던 이상 반드시 곧이라는 이 두 마디에 의해 모든 것이 해소되는데 즉 모든 기소 내용이 있었던 이상 곧 그렇고 그런 것이다 라는 식이죠 하지만 설사 정원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곧이 되는 게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오, 저도 동의하지만 여러 사실들의 총합과 그 일치가 정말로 상당히 휘황찬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실들 그것들의 총합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씩 따로따로 살펴보십시오 검사 측은 왜 예컨대 아버지의 창문 앞에서 다뤄놨다는 피고의 진술이 옳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갑자기 살인자에게 깃던 공손함과 경건한 감정에 관해 검사 측이 신랄한 공격을 가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정말로 그와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면 즉 공손한 감정은 아닐지라도 경건한 감정이 있었다면 어쩌겠습니까? 피고는 예심해서 필경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던 겁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스웨틀로바가 아버지 집에 없다는 확신이 서자마자 도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봐서는 제대로 확신할 수 없었다 라고 검사 측은 반박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피고가 신호를 보내자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무어라고 말을 한마디 하든지 무어라고 외치든지 해서 스베틀로바가 거기 없다는 걸 피고가 갑자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꼭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고 싶은 대로만 모든 걸 가정하는 겁니까? 실제 현실 속에는 가장 섬시한 소설가가 관찰을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청계는 좋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는 문을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고로 피고는 분명히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며 고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 문제에 관한 배심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그 당시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고 그런 지경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설령, 설령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직접 문을 열어놓고서 그의 처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자기 보호본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설령 그가 집 안으로 잠입했고 집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아니 왜 거기 있었다면 반드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잠입해 놓고선 이방저방을 뛰어다니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떠밀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버지를 때렸을 수도 있지만 스베틀로바가 아버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그니가 없다는 사실에, 즉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 즉 연민과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뛰어뛰쳐 나왔고 자신의 내부에서 순수한 마음과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잠시 후에 자기가 흥분한 나머지 때려 눕힌 그리고를 향해 담장해서 뛰어내렸던 겁니다 검사는 모크로의 마을에서의 피고의 무순 상태를 끔찍할 정도로 화려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피고 앞에 새로운 사랑이 열려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지만 피고의 뒤엔 피범벅이 된 아버지의 시체가 놓여 있고 또 그 시체 뒤엔 형별이 도사리고 있기에 그는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검사는 어쨌거나 사랑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이것을 예의의 심리 분석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취중이었다느니 죄수가 형장으로 이송될 때 그 형장은 아직 멀고도 멀다느니 등등 하지만 검사님께 다시 그 묻겠는데 검사님께서 영 다른 임무를 창조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 만약 피고의 몸에 정말로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다면 그런 순간에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법관 앞에서 어떻게 말을 돌려댈까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까지 피고가 잔인하고 몰인장하게 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올시다 그녀가 피고를 사랑한다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그녀가 자기와 함께하자며 피고를 불러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자마자 오 맹세코 그의 뒤에 시체가 놓여 있었다면 그때 그는 분명히 자살하고 싶은 욕구를 두 배 세 배로 더 강하게 느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오 천만에요 그가 자신의 권총이 어디에 있었는지 잊었을 리 없습니다 저는 피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그가 야만스럽고 목석같이 무정하다고 했지만 그건 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살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은 건 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피에 관한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가 목으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 건 오로지 그리곤이 노인을 때려 눕히기 때문이었으며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길 자신의 가한 일격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해 자신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들 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까? 피고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당장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있지 않느냐 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살인을 저지러지는 않고 그냥 도망을 쳤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노인을 죽였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반복하건대 바로 여기에 검사 측의 논리가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즉 그거 아니라면 누가 죽였단 말인가 그 대신에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하는 식이죠 배심원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달리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우리는 검사 측에서 그날 밤 이 집에 있었거나 떠나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일일이 손가락으로 세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 5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 중 세 사람은 적이 저도 동의하는 바 혐의를 받을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피살자 자신 그리고 리노인 그의 아내입니다 남는 자는 고로 피고와 스메르자코프인데 자 여기서 검사는 비장한 어조로 외칩니다 피고가 스메르자코프를 지목한 건 달리 지목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아무나 여섯 번째 사람이 있었다면 하다못해 여섯 번째 사람의 무슨 유령이라도 있었다면 피고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얼른 스메르자코프에게 혐의를 씌우는 짓은 그만두고 이 여섯 번째 사람을 지목했을 것이다 하고요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 제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피고와 스메르자코프가 서 있는데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저의 고객에게 혐의를 돌리는 것은 오로지 달리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달리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저 여러분이 미리부터 선입관에 사로잡혀 스메르자코프를 온갖 혐의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메르자코프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피고 자신과 그의 두 동생 스베틀로바 등 이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호하긴 하지만 여하튼 사교계를 떠도는 어떤 의문과 어떤 의욕의 냄새로서 어떤 모호한 소문이 들려오고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끝으로 여러 사실들을 어느 정도 비교해 봐도 불명료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여하튼 극히 특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사건 당일에 일어난 간질발작인데 검사는 무엇 때문인지 무책이나 열심히 이 발작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옹호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공판 전날 스메르자코프의 느다듬는 자살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피고 큰 동생의 그 못지않게 드나 느다듬는 증언인데 그는 지금까지 형의 유죄를 믿었다가 오늘 갑자기 법정으로 돈을 갖고 와서 역시나 스메르자코프를 살인범으로 금융했습니다 오, 저는 재판진 및 검사 측과 마찬가지로 이반 까라마조프가 열병을 앓는 환자이며 그의 증언은 정말로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형을 구하고자 하는 더욱이 미망에 들뜬 상태에서 생각해낸 절망적인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메르자코프의 이름이 건명되었으니 이번에도 공무원과 수수께끼 같은 것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공무원과 같이 다 말해지지 않은 것 같고 배심원 여러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뒤에 가서야 마저 다 말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일단 미뤄둡시다 앞으로 때가 오겠죠 법정은 조금 전에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어쨌거나 저는 무언가를 예컨대 검사가 그토록 섬시하고 탁월하게 묘사한 고 스메르자코프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두 마디 해둘까 합니다 검사의 재능이 경탄에 맞이한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의 성격 묘사에는 극히 본질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가서 그를 만났고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가 저에게 불러일으킨 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하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성격이나 마음에 있어서는 오 아니올시다 이 자는 절대로 검사 측이 단정 지은 것처럼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에게서 급이라는 것을 검사가 우리에게 그토록 특징적으로 묘사해준 그런 급쟁이 같은 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순진무구한 측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제가 발견한 것은 순진함 밑에 감춰진 무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성격 그리고 극히 많은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었습니다 오! 검사 측이 그를 정신이 박약한 자로 간주한 것은 너무도 순진무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남긴 인상은 완전히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떠날 때 저는 이 존재가 그야말로 표독스러운 데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야심을 갖고 있고 불같은 복수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한 결과 그는 자신의 출생을 정화하고 수치스러워했기 때문에 스메르자시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회상할 때마다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하인 그리고리와 그의 아내에게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제주했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또 많이 자주 해왔고요 제 생각엔 그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이라면 이상할 정도로까지 강했습니다 좋은 옷, 깨끗한 와이셔츠, 잘 손질한 구두를 개몽의 징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표도로 파블로비츠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자기 주인 나리의 정식 자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정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겠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저들에게 모든 권리와 유산이 떨어지겠지만 자기는 한낱 요리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가 직접 표도로 파블로비츠와 함께 봉투에 돈을 집어넣었다고 알렸습니다 그 금액을 그의 출세가도의 초석이 될 수도 있는 돈인데 말이죠 저런 식으로 쓰리는 것에 대해 물론 그는 정호를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무지갯빛 지폐를 3천 루블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일부러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질투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겐 큰 돈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건만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만한 금액이 한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무지갯빛 지폐 뭉치는 처음에는 일단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인상만은 그의 상상 속에 병적으로 반영되었을 수 있는 노릇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검사는 스메르자코프를 살인범으로 몰 수 있는 가정들에 대해 온갖 찬반을 이례적일 만큼 섬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준 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가 간질발작을 연기했단 말인가 하고요 이건 그렇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발작이 난 척 연기를 하기는 그냥 완전히 자연스럽게 발작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그렇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발작이 멎을 수도 있었고 그래야 환자가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완전히 회복은 안 되더라도 간질발작에서 흔히 발견되듯 여하튼 언젠가는 의식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 측은 스메르자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순간이 대체 언제인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짚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법한 순간은 그리고리 영감이 담장을 넘어 도망치는 피고의 발을 붙잡고서 온 동네가 떠나갈 세라 아비 죽인 놈이라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입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비명소리가 들려서 스메르자코프를 깨웠을 수 있는데 이 무렵 그 무렵엔 이미 그다지 잠이 깊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잠이 깨기 시작했을 테죠 침대에서 일어난 뒤 그는 어떤 의도도 없이 그의 무의식적으로 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보려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병의 여운 탓에 몽롱하고 생각도 아직 잘 돌아가지 않지만 이렇게 정원으로 나와 불 켜진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엉당 그를 보고 빅 기뻐했을 주인 날로부터 무수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일시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악한 주인 날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병적으로 멍해진 그의 뇌 속에선 한 가지 생각이 무섭지만 유혹적이고 격퇴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인 생각이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즉 살인을 저지르고 삼촌의 돈을 가져간 뒤 나중에 모든 것을 도련님한테 덮어 씌우자 이제 와서 도련님이 아니라면 누굴 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가 여기에 왔다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는데 달리 누구에게 혐의를 둘 수 있겠는가 혐의를 피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자 돈을 저 노행물을 손에 넣고 싶은 무서운 갈망에 그는 숨이 탁 막혔을 겁니다 오 이렇게 너다듬고 격퇴할 수 없는 격정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1분 전만 해도 자신이 살인을 하고 싶어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살인자들한테도 이토록 자주 또 너다듬시 생겨나곤 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하여 스메레자코프는 주인 나리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텐데 무엇으로 어떤 무기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정원에서 맨 처음 집어든 돌멩이로 그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바로 삼촌입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출세 그 자체입니다 오 이것은 제가 한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돈은 있었을 수도 정말 존재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스메레자코프 한 사람만이 그것을 어디서 찾을지 그것이 주인 나리의 방에서도 정확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들어있던 봉투 마룻바닥에 있던 찢어진 봉투는 이라고 하실 테죠 아까 검사는 이 봉투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마룻바닥에 던져놓고 간 걸 보면 정확히 스트로도도 정확히 까라마조프와 같은 자의 소행이다 스메레자코프라면 절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진 않았을 것이다 하며 자신의 굉장히 섬세한 생각을 진술했는데 배심원 여러분 저는 아까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무언가 굉장히 익숙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바로 이런 생각을 까라마조프라면 이 돈봉투를 두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추측을 저는 정확히 일이 있기 이틀 전에 이미 스메레자코프에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수작을 부려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더군요 다름 아니라 괜히 순직한 척 굴며 미리 선수를 쳐서 저한테 이 생각을 불어넣고선 흡사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 같았고 꼭 저한테 그것을 런지시 암시해주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혹시 예심에서도 그가 이런 생각을 런지시 암시하지 않던가요? 탁월한 재능을 자랑하는 검사님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불어넣지 않던가요? 그럼 노파 그리고리의 아내는 어떻게 된 거냐 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자기 곁에서 환자가 밤새도록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하고요 예 물론 들었죠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저는 한 부인이 마당에서 습비치 한 마리가 밤새도록 지지되는 바람에 잠을 통 못 잤다고 쓴소리를 하며 두틀대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 가엾성 강아지는 밤새 그 겨우 두세 번밖에 지지 않았다더군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음소리가 나면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잠을 설쳤다는 생각에 신경질을 내지만 또다시 금방 잠이 듭니다 두 시간쯤 후에 다시 신음소리가 들리고 다시 잠에서 깨고 나서 다시 잠이 들고 끝으로 다시 두 시간쯤 뒤에 한 번 더 신음소리에 잠을 설쳐도 밤새 그 겨우 세 번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면 누군가가 밤새도록 신음을 하는 바람에 계속 잠을 설쳤노라고 두틀대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여기는 것도 아주 당연합니다 즉 두 시간씩 잠을 했는데 잠을 잔 순간들은 기억을 못하고 오직 잠에서 깬 순간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가 밤새껏 잠을 설쳤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검사 측은 그렇다면 왜 대체 왜 스메르자코파가 유수에서 자백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외칩니다 어떤 일에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일에선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말입니다 양심이란 이미 뉘우침을 뜻하는 것인데 자살자에게 뉘우침이 있을 리 없으며 오직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뉘우침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망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할 만큼 악의로 가득 찬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살자는 자기 목숨을 꺼내리는 그 순간 자기가 평생 동안 질투해 온 자들을 두 배로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심원 여러분 오심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묘사한 것 중 무엇 하나라도 그럴 듯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의 진술에 오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나 부조려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저의 가정들 속에 가능성의 그림자라도 개연성의 그림자라도 있다면 부디 성고를 보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한낱 그림자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스러운 모든 것에 맹시하건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살인에 대한 저의 해석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당혹스러워하고 또 격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를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검사 측이 피고를 고발하기 위해 제시한 산더미처럼 누적된 이 모든 사실들 중에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도 없건만 그럼에도 이 불우한 피고는 오로지 이 사실들의 총합에 눌려서 파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합은 실제 실로 끔찍합니다 이 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이 피,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압이 죽인 놈이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하는 이 어두운 밤 그리고 머리가 깨진 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자 그 다음엔 이 산더미 같은 발음과 증언과 몸집과 비명 오, 이것의 영향력이란 실로 막대한 것이어서 신년마저도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배심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년마저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권력이, 매고 풀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의 행사는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말을 한 마리도 철회하지 않는 바이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저의 불행한 고객이 자신의 손을 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였다는 금삭적 주장에 잠깐이나마 동의한다고 칩시다 이것은 그저 가정에 불과할 뿐이며 반복하건대 저는 단 한순간도 피고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의 피고가 친부 살인죄를 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이러한 가정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제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도 더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서 커다란 투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과 머릿속을 두고 이런 말까지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져서 변호사의 말이 중단되었다 정말로 그의 마지막 말에서 너무나 진실한 음조가 울려 나왔기 때문에 다들 그가 진짜로 무슨 말을 하려는가 보다 그가 지금 말할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장은 박수갈채를 듣고는 한 번만 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시에는 법정에서 퇴정시키겠노라고 큰 소리로 얼음장을 놓았다 사위는 곧 잠잠해졌고 페츠고비츠는 지금까지 말을 하며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왠지 새롭고도 감동적인 목소리로 변론을 이어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